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감귤 생산량이 소년만이 50만 톤을 냉길 것 안된 고람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곧는 걸 보내냐, 올리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은 52만 8천 톤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소년만이 또시 50만 톤을 냉길 것 안된 맛인 게. 농업기술원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이신 안에 비상품 감귤광, 전백인 감귤, 버랭이 먹은 감귤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선배를 해주랜 당부 허염신 게 맛임. 지난 소월부터 시작한 4.3 희생자 유족증 발급이 좋은 반응을 얻엄진 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단 지난 소월부터 유족증 발급 신청을 받아신 뒤 양, 5돌만이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육박 허염근해 유족증 발급도 9,100여 맹신들의 해조짱 고람수다. 개나저나 희생자 유족증이 심인 양, 국내선 항공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빙환 의료비도 감면되고, 제주도 직영 관광지 관람료도 맨제된 등 고람신 게 맛임. 제주도는 이용객이 늘어가는 앞으로 항공사광, 영화관 등과 협의 허용, 혜택을 더 확대허캔 고람신안, 잘덜 기억행 나줍사에. 제주도가 내년에 주차장 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590억 원을 투입허캔 고람수다.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강 협의 허용, 내년에 주차장을 늘리는 등 19개 생활사회 간접자본 사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진 고람신 게 맛임. 지원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29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건데 양, 제주도는 이돈으로 체육센터관, 공공도서관 등 생활기반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허캔 고람수다. 서귀포 지역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 근에 체함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자는 함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곧는 걸 보나냐, 서귀포 지역 미분양 주택은 770호로 넘은 널보다 15%나 늘어나고, 넘은의 곧등기간보담은 130%나 늘어난 것만 심게. 경예분양 서귀포시가 체함으로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된 거라 마심. 경원디 제주시는 양, 미분양 주택이 18개월 만이 500호 이하로 내려완근해 내년 3월엔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엄죄 고람수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서 한 되나염수다. 조공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방 하는 뜻인데 주로 부엌에 달려있는 방을 뜻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안방에 해당합니다. 안방은 집안에서 제일 큰 방 아닌가요? 보통 표준화 안방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안주인이 거참 방인 경우 안방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엌에 달린 작은 방을 안방이라고 합니다. 왜 조근구들이라고 했나요? 조근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구들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통 상판식인 경우는 큰구들이 있는 쪽, 마루가 있는 쪽, 그리고 부엌 있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마루라고 하면 그 한쪽은 큰구들과 곱팡이 자리하고 한쪽 굳현인 경우는 부엌과 그리고 거기에 달린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엌에 달린 방이 좁은구들이 됩니다. 부모님이 거참 방을 큰구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생활하는 곳을 좁은구들을 걸었습니다. 이 좁은구들은 부엌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직구들이라고 하고 아니면 안구들 그래서 작은 방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어 책이형, 자료형 전시회는 제주어 제주를 담따전이 지난 소일 개막허형 15일 고장 제주시 삼도동 포지션 민제주에서 열리는 거 아람수가 무십말인 거미냥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가 제주어 주간을 기념허형 제주어 관련 책이형, 자료호곡, 상품더리형 하강것들 모두 왕근에 전시회를 열면 마신 게 이 전시회를 보민양 제주어 연구자들이 공두력 맹근 제주어 사정광, 제주어 구술자료집, 제주어 연구물터리형 귀헌자료들을 혼자리에서 볼 수 있어 마심 경호곡 제주어를 활용한 상품광, 교육자료, 그림책도 나와이신 디양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광 전승을 어떤 회사일지 그 방법들도 곧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닮읍디다 제주시 지역 토지거래가 계속 허영, 줄어들엄는 허염수다 제주시가 곧는 걸 보나냥 올리 3분기 고장 토지거래량은 2만 3천 9백 필지로 너무내 곧둔 기간보다 필지수가 28%나 줄어째 마심계 제주시가 곧는 걸 보나냥 올리 3분기 고장 토지거래량은 2만 3천 9백 필지로 너무내 곧둔 기간보다 필지수가 28%나 줄어째 마심계 신탁을 제외한 토지거래는 19,300필지로 24% 줄어째 고람수다 제주시는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에 똘른 거래심리 위축광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멍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는 걸로 분석햄신게 마심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어민 매기는 과료가 크게 올른된 허염수다 제주도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허형 주정차를 금지호는 노맨폐적을 천 소백여 밭이나 헐거린 고람신게 마심 다음 돌 말에 노맨폐적을 마무리 호민 적발된 차량엔 과료를 물릴건디양 과료도 승합찬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찬 소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캔 고람신게 마심 소방시설 적색 노맨폐적은 원활원 소방차 진입을 위허형 소방시설 5미터 안내에 설치현된 허염수다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맥무실런 걸로 드러났수다 서귀포시가 생활폐기물관 관련 허영 지급헌은 신고포상금이 지난 2015년 이루후제 단 한건도 어섯진맛신게 서귀포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허인 신고원 사르만틸에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 고장 과료부가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캔 고라나수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화관 소식 고정옥후다 편안한 달러 오십사에 감질짓고 걸러른 밭에 아양에양에여 곱은 쇠로 여이 멍간다 아양에양에여 아양에랑 들어나오고 아양에양에여 카페이 양양요